제가 미디어치샵에서 저도 사서 하나씩 다 먹어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점심때 프링골프에서 운동 좀 하고 와서 이걸 해 먹었는데 양념이구요 저는 이거는 지금 간장불고기가 있네 저는 고추장으로 양념 되는건데 주로 이렇게 삼겹살 같은거 혼자 먹다가 양념은 제가 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제주한돈이고 350g 2팩이 17,000원이에요 이거 2팩인데 이거 하나가 2인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팩이 17,000원이니까 일반 돼지고기 비해서도 그렇게 비싼게 아니구요 14,000원 700g이 14,760원이에요 배송비가 0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셔야지 미디어치샵에서 제가 이거 먹을거같은 경우는 다 먹어보고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돈 잘하긴 하더라 한돈 먹어보셨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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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